좌중간 전태풍 기아앤드 백드리블 그리고 쫙 던질 않는데 실패 에드워드 잡아냈고 빠르게 앞쪽을 연결 아무도 없습니다 김강선 파이어드 덩크 번호 맥클린 자 어쨌거나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것도 좀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이 좀 따르죠 김강선의 돌파 하지만 팔로우덩크로 로드 선수의 브락샷이었지만 이 아주 덩크샷이에요 김강선 그리고 맥클린 에드워드 자유투넨트 금방 다시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에밋 앞에 두고 슬슬 앞으로 전진 그리고 맥클린 이어받았습니다 로드와 승진 뚫고 따라갑니다 맥클린 오늘 대단하네요 지금 훅샷으로 쏠 줄 알았는데 역으로 갔어요 지금 언더슛으로 쐈어요 스테빈샷으로 가니까 상대도 훅샷을 쏠 줄 알고 있다가 당황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무려 29점을 뽑아내고 있는 맥클린 선수입니다 이제 오리온의 위기에요 에드워즈가 이 위기를 택시해 시키보다는 김인수 맞고 조희회에 아무도 없죠 크랜드워크 역시 최진수 선수가 순이죠 그래서 세컨드 리바운드가 최진수 선수 맞고 나온 것에 결국 이 득점을 만들어 놓죠 맥클린 쪽으로 그래서 세컨드 리바운드 그리고 세컨드 리바운드 뱅크